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릉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섭씨온도 나오네요 도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온도죠 섭씨 온도 얘는 뭐예요 물에 어는 점이 0도씨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 이거를 100등분한 온도 이게 바로 섭씨 온도고요 화씨 온도는 물에 어는 점을 32도 f 끓는 점을 212도 f 이거를 180등분 나누어서 한 게 바로 화씨 온도죠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t 다시 도 f는 5분의 9 t 도씨 플러스 3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 도씨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걸 빼고요 그 다음에 9분의 5를 t 도씨는 t 도 f에서 t 다시 도 f에서 32를 빼고요 거기를 9분의 5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t 도씨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도씨의 절대 온도는 뭐예요 켈빈 온도죠 그러면 t 도씨 플러스 273을 하면 절대 온도 k가 되고요 여기는 t 다시 도 f 에다가 얼마를 460을 더하면 t 다시 도 r 이렇게 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섭씨 온도 화씨 온도가 같아 지는 온도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이건 뭐예요 섭씨 온도랑 화씨 온도가 같아 지려면 t는 화씨 온도 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t로 놔도 되죠 5분의 9 t 플러스 32 이런 걸 계산해 주시면 얘 옮기고 얘 옮기면 t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40도 시나 마이너스 40도 f가 지금 같은 거가 되겠죠 자 압력 압력 압력의 단위는 무지 많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섯 번째 압력이라는 건 뭐다 압력이라는 건 뭐다 압력이라는 건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 다시 말해서 단위 면적을 우리가 힘으로다가 누르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분의 f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p는 p는 a분의 f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얘는 지금 p는 어떻게 되냐면 a분의 f가 됐고요 요거를 우리가 mg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h를 곱했어요 요기에다 요거를 h를 곱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뭐예요 부피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부피 분의 mg h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요거 부피 분의 질량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 로우 g h 가 되는구나 라는 거 뭐가 압력은 로우 g h 도 되는구나 그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력 단위로 하려면 gc로 나눠 주면 돼요 그래서 p는 로우 g h 퍼 g c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중력 단위로 얘기를 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언제 쓰는 거냐 이런 경우죠 자 지금 이게 뭐 하여튼 이거 입체로 못 그리겠어요 어쨌거나 입체라고 그냥 상상을 하세요 이렇게 있고요 액체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 받는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 받는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이 액체에 액체가 누르는 압력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액체가 누르는 압력이 바로 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누르는 압력을 p2 라고 합시다 바닥에서 작용하는 압력 얘는 p1 이게 대기압이 되겠죠 요거 대기압 그죠 개방계에선 대기압이 돼요 플러스 로우 g h 물론 gc로 나눠도 상관없고 안 나눠도 상관없고 나눌거든 안 나눌거든 요거의 단위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럴 때는 자 그러면 이런 압력들은 우리가 뭘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 유체기둥의 높이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커다란 수조에 이렇게 순이에요 그 다음에 1미터짜리를 여기다가 순을 채워서 이렇게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넣었더니 어느 정도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고 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올라가겠죠 늘 이게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딱 멈췄대요 그 평형을 이룬 거죠 왜 대기가 누르는 압력하고요 이 순 기둥 순이 누르는 압력하고 같아 졌다는 얘기죠 멈췄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1ATM을 이게 순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76cm가 되더라 그래서 76cm 순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얘보다 더 많이 쓰는 게 mm 순주 이거예요 그죠 얘를 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로 하면 굉장히 기둥이 높아지죠 왜 왜 높아져요 밀도가 걔가 낮기 때문에 더 높아져요 10.33m h2o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14.7psi 이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1.3kPa 파스칼 얘는 어떻게 돼요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뭐예요 파스칼이 뉴튼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760토라는 단위도 쓰고요 많이 쓰던 단위는 뭐냐면 바도 많이 써요 1.013바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 많이 써요 1.0336kgp per 제곱cm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제곱미터로 나타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1.0336 곱하기 10의 4승 kgp per 제곱미터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되게 많이 적었죠 되게 중요해요 자 됐습니다 압력의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절대압력 얘는 대기압에다가 뭘 더하면 되냐면 게이지압을 더해주면 돼요 지금 측정치를 봤어요 절대압력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에 유체가 이렇게 있다 여기서도 압력은 뭐예요 대기압에다가 대기가 눌러주니까 여기다가 유체의 압력 이걸 더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게이지압에다 대기압을 더해주면 절대압력이 되고요 진공도라는 게 있어요 진공도라는 건 뭐냐면 절대압력이 대기압보다도 작을 때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준다 대기압 빼기 절대압력 이렇게 해주면 바로 그게 뭐가 된다 진공도가 된다 언제 진공도를 써준다 절대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을 때 진공도를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1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차원이 누구랑 같아요 1, 열, 에너지 차원이 이렇게 같죠 1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에다가 과학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우리는 1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워크는 힘 F로 S만큼 이동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피스톤도 되겠죠 압력, P라는 압력으로 부피 V만큼 옮긴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워크는 F, S도 되지만 모두 된다? P 곱하기 V도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P V는 어떻게 해준다? 워크는 지금 보시면 부피가 변했을 때예요 일정한 압력으로 부피가 변화됐다면 이런 경우죠 V1에서 V2까지 P, D, V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나오네요 일곱 번째로 에너지 우리가 얘 단위는 뭐냐면 지금 얘 단위는 뭘 써요 지금? 뉴튼 미터잖아요? 이 단위가 뭐예요? 줄을 써요 줄 그죠? 줄을 쓰는데 에너지도 줄 쓰면 되죠 많이 써요 줄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줄도 쓰지만 뭣도 쓴다? 칼로리, 키로칼로리 이런 것도 써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줄 줄이 뉴튼 미터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1 칼로리가 어떻게 된다? 4.184 줄이 되고요 1 키로칼로리는 1000 칼로리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 BTU는 252 칼로리가 되고요 자 그런 단위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이라는 건 뭐예요? 어 일하고도 차원이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하고도 차원이 같다고 얘기했고요 그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물체에다가 열을 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열을 빼앗으면 낮아지겠죠? 그래서 물체에 온도를 변화를 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온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또 하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도 되죠 우리가 물을 에너지를 열을 가해서 뭘 만들어요? 수증기로 만들죠? 이렇게 상태가 변화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키로칼로리라는 건 뭐다? 표준 대기압화에서 어떤 물질을 물을 1kg 1키로칼로리라는 거 그냥 칼로리가 아니라 1키로칼로리라면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키로칼로리가 드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필요한 열량 그러면 1칼로리라는 건 뭐다?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드는 열량이 바로 1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BTU는 1파운드의 온도를 1도F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키로칼로리 칼로리 이런 단위를 써주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단위를 가장 많이 쓰기는 하죠 많이 쓰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BTU가 252 칼로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써드리진 않았어요 뒤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게 778 파운드 폴스 피트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다? 또 하나 있죠 427kg 폴스 미터다 이런 단위도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죠 외워주시면 자 그 다음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동력이죠? 동력 동력 이퀄 단위 시간당의 1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점이 떨어졌네요 그죠? 단위 시간당의 1 그래서 동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1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시간분의 1 단위 시간당 1 그래서 동력도 피해요 우리 압력은 프레쥬에서 피지만 동력도 파워해서 피해요 지금 얘는 어떻게 된다? 시간분의 워크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줄퍼 세크 이 단위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와트라는 단위를 쓰죠 와트 그래서 1킬로와트는 어떻게 돼요? 1000와트가 된다라는 거 이건 다 아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860kcal per hour도 되고 이것도 쓰기는 하지만 뭘 더 많이 쓰냐면요 102kgfm per sec 이걸 더 많이 써요 1킬로와트는 1002kgfm다 이걸 훨씬 더 많이 써요 단위 그 다음에 홀스파우도 쓰죠 홀스파우는 뭐예요? 76kgfm per sec고요 1ps라는 것도 있죠 얘는 75kgfm per se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단위를 다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와트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전력량을 얘기할 때 그죠? 자 전력량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예요 전력량이라는 게 w 그러면 ps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를 써주냐면 와트를 써주잖아요 킬로와트를 전력 그죠? 킬로와트를 쓰는데 거기다 시간을 곱한 거 이게 바로 전력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량이라는 거 여기서 w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물리량에 대한 단위가 틀린 것은 1번 힘 F는 mg ma, mg 뭐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kgm per sec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단위가 그러니까 1번 맞고요 2번 1 여기다가 F 곱하기 S를 한 게 워크예요 그러니까 이 단위에다가 S 거리 그러니까 kgm per sec의 제곱이죠 얘는 뉴튼이고 얘는 줄이 되는 거죠 단위가 자 그 다음에 3번 기체 상수 R은 어떻게 된다? 0.082Latmmk 이렇게 되죠 혹은 0.082Latmmk 0.082Latmmk 이것도 되고요 1.987kcal per mk 혹은 8.314Jm per mk 이게 전부 다 누구의 단위다? 기체 상수 R의 단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이 틀렸죠 압력의 단위 뉴튼 per 제곱미터 맞죠? 왜냐하면 압력은 뭐예요? 압력은 면적분의 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다음 중 압력의 단위가 아닌 거 당연히 몇 번? 3번이죠 4번 잠깐 보실게요 4번은 뭐냐면 줄 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줄은 뭐예요? 줄은 뉴튼 미터예요 그러니까 뉴튼 미터 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지우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단위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력학에서 지금 단위는 되게 간단하게 했어요 왜 간단하게 했는지 아시죠? 앞에서 양론에서도 했고요 또 어디서 했냐면 단위 조작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다양하게 나오니까 다양한 걸 다 풀어드릴게요 자 3번 보시면 60파운드 퍼 피트의 3승의 밀도를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래요 자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1파운드가 지금 그람으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453.6g이고 1피트가 0.3048미터고 30.48센티미터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3승이에요 3승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죠? 아니면 60파운드 퍼 피트 3승 요게 요게 제일 낫겠네요 그죠? 아니면 물의 밀도를 이용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참고로 물의 밀도는 얼마냐면 요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물의 밀도가 1g퍼 세제곱 센티미터고요 그 다음에 1000kg퍼 세제곱 미터고요 62.43파운드 퍼 피트 3승이에요 요거는 참고해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요것도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이미 답은 나오잖아요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0.961이 나온대요 0.961 그래서 반올림에서 된 건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60파운드 피트 3승이잖아요 얘는 62.43파운드 퍼 피트 3승을 우리는 1g퍼 세제곱 센티미터라 한다 왜? 이게 물의 밀도기 때문에 이게 그죠? 요거나 요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그람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겠죠 그럼 얘도 역시 요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그냥 요것만 하세요 했는데 요것도 알아두면 좋죠 물의 밀도는 이거 기본 외우고 계시잖아요 필수 자 그 다음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